너무 쓰레하지나 어차피 뒤질꺼 포기하는게 이득 아닐까 이게 게임이냐 대게임 아님 어떻게 쓸더쓱할게임 아웃 스트레스 받아 아 아 아 아 아 슬라임 잡기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아 뭐 불피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잡겠지 쓰레기 게임 버지는거 개꼬운데 그냥 압축되기나 하면 덜 꼽지 않을까 아 알파 체험판을 모두 사용하셨군요 정식 버전을 구매해보세요 안함 어 배 제거 야기 제거 잔해를 제거하도록 하지 어케 풀피 되냐 오우 쉣 광풍빨리 났으면 이걸 안 놨다. 왕? 30댐이나 맞았네. 그냥 이렇게 추월봐요. 어? 그냥. 그 머리 안 먹어. 끝. 끝. 어? 쉣. 아니야 이건. 휘저. 수월이 아니면 죽음을. 수월이 아니면 죽음을. 수월이. 언럭키 맞춰. 이상한거 때렸네. 아. 실수했네. 항상 십방어 먹으면. 실과 바늘 상위호 아니면. 진노 카드만 더 나오면. 행복 첨탑 강인다.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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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장. 기도. 두 장은. 차이가 너무 커. 아이스크림 간나네 이렇게 센데 이게 맞춰지 오 쉣 근데 결국에 진노 카드 더 없으면 요거는 뻥드리고 진노 카드 더 있어야 돼 없어도 얘네까진 잘 잡겠지 자세히 자세히 아 실수 홍차를 쓸라그랬다 3장 나오나? 3장 좋아 3장 눈피 회도 까비 성수 아니면 판도라 아닌가? 판도라가 지금 지우면 이기는 덱이니까 판도라가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천신 전지로 천신 두 대 때리면 되겠네 휘발이라 대갑축 2등이지 빠가 엄청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좋은 편 엄청 좋으려면은 데우스마키나가 나왔어야지 데우스마키나랑 추월이랑 마요랑 마요는 근데 지금 주판이라 필요 없을 수도 있다 역분 가다가 추월 한 번 추...락 한 번 하자 오 오 오 others suppose 5 5 이승 으 6 으 으 3 으 으 으 으 으 그만하면 앉을텐데 궤도도 있고 근데 꼭 이러면 밴드3가 지나서 걸리더라 머피의 법칙 시뮬레이터 이동 이동 사색 사색 쓸 정도로 덱이 두껍진 않아 그냥 순수 찾아볼까 상태 이상 내비둬야 되는데 망어 필요없잖아 제거만 수월 떴네 늑숙도 떴네 수월 수월 하나만 있어도 될 것 같고 늑숙은 필요없겠다 제거해야겠다 돌려차기 있으면 편할 것 같긴 한데 요렇게까지 쓰면은 다 이길 수 있지 요렇게까지 다 나오면은 심장까지 잡을 수 있다 요렇게까지 다 나오면은 뭐해야되지 강화할게 있나? 제거 없지 회피도약정도인데 전지 전지 쓰려면 강화하는게 좋고 열쇠 먹어놓으면 앞에 불에서 잘 수 있는데 번지가 핸드 막으면 좋은 상황이 아니라서 번지가 핸드 막으면 좋은 상황이 아니라서 이곳에 르 먼지화상 밤토대 잡으면 된다 델타 몇대 때렸대 델타 몇대 때렸대 덫고까지 있는건 너무 좋네 물음표 많이 보고 재고 노리는게 낫겠지 불가던가 물음표 가던건데 오예 오예가 아닌가 아니 개같이 나왔네 어떻게 이따구로 나오지? 일진광풍 이딴거 나와야 세개 다 필요한건데 세개 다 필요한건데 왜 나한테 이러는거야 이러는거야 내가 다 필요한건데 나에게도 흰색이 오잉 흰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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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요함은 좋을 것 같은데... 4평 2개 있고... 47층 하짐석... 4평 2개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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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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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있고... 6평 2개 있고... 6평 2개 있고... 6평 1개 있고... 딸팽이 나오면 승패를 떠나서 기분이가 안좋아요 그깟 딸팽이 하나 잡는건 1도 아니지만 잔쩡하게 만들어지는 건가 금방 아 괜찮겠지 추월은 뭘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 게 없다 합코니아 가져와라 손절 안 할까 방어도 챙기기 좀 어렵긴 하다 되게 근데 방어도 없어도 체력 107이면 그냥 맞디란데 맞디랄 거야 그냥 고요함만 빨리 나오면 고요함만 빨리 아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 명성 이걸 봤네 그럴 수도 있지 어차피 마디를 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계획에 사실이 없다 정말 완벽한 계획이군요 맞는 것까지 계획된 거였다니 홍살좀 빼야 두판이 돌진 어우야 길 봐 한 방이면 충분해 안 방어하지 도코텍 아무것도 안함 용기도 안줬어 뭐야 이게 3500점이네 빅듅 신입의 세트